3. 가미영! 언니! 정말 왔구나? 5년동안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다고? 단 한 번도! 단 하루도 떨어져 있어 본 적 없어요. 그 전에. 왜 혼자 왔어? 오늘 출장 갔어. 나 10억 넘게 모아놨을 거야. 정말이야? 근데 괜찮은 사람은 너무 드물어. 너무 드물어. 게다가 한국 사람들은. 진짜 좀 심하지? 제가 여기 선생님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세요? 아닌데. 근데 전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쵸 이웃도 중요하죠. 네 이웃도 중요하고. 이 친구들이 먹고 사는 것도 되게. 둘 다 중요하죠. 아 추우니까 따뜻한 방도 주고. 몸도 주고. 아 그럼 너무 좋겠다 그치? 정말 미안해. 여러분. 우리 친구들 고각은. 우리 친구들 고맙고입니다. 정말 미안해. 우리 친구들 고맙고. 우리 친구들 고맙고 있는 시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